조상선 텃밭으로 갑니다. 요거는 찰옥수수 올해 한거 내년에 씨알라고 묶어놨습니다. 널덩님 모자 쓰시고 와 텃밭에 고추가 잘 익어가고 있어요. 오이 누른거 찾아가 싹 따고 도마더가 난리 났네. 아 또 햇빛이 나온다. 뜨겁지냐 뜨겁지. 도마돈 따갈 땐 다 따가 도마돈 아오 우리 뒤에 해운들 길러놓은 가지부터 먼저 도마돈 도마돈 이따 따야되겠다 도마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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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body 도마돈 도마돈 근처 SI ồi 가지가 오이 내꺼야 이 가지마 이건 너무 날씨네 내가지 이건 내가지? 내가지 가지가 막 벌어질라는데? 늙었어 늙었어 가지 아이고 뭐해 가지 가지 이거 잡아봐 감쥬야 가지는 왜 좀 좋아해요 저는 싫어해요 이렇게 다 막 이래라 대요 다 땄다 아냐 그거는 어차피 가지 가지 좋아하면 안돼요 가지 다 닦고 가지는 다 닦고요 가지는 다 닦고요 간낭 여기도 가지있다 여기도 있어요 네 여기도 가지있다 여기도 있어요 아 한 랑은 어 한 랑은 다 한 랑은 다 하나 이해한 거를 큰거 제일 큰거 하나만 따 뭘 제일 큰거야 니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 이거 가운데 큰 거 같아 이거 어 이건 네가지 흐흐흐흐흐 네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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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지 여기도 아 헐 헐 헐 헐 덧다 껍데기 완전 반해드려요 응 그거 답죠 그거는 이 형이 골로 나오면 노각이 두 개 있거든 여 세 개 있고 어 껍데기 벗겼고 여기 다 좀 좀 보여 아니 딴 거에요 딴 거는데 지금 결국 받아서 흘리잖아요 손이 작으니까 됐어? 그럼 집에가서 삐끼라 그래 집에가서 삐끼라 그래 얘 나도 그릇을 가져와 무거운데 왜 들고 가 아 도마토, 고추 뭐 싹 다 가 아우 도마토는 내일 따야지 왕고추네 고추가 왜 이렇게 커요? 와 이야 세상에나 이런걸 뭐 넣어놓고 맵지는 않네 아우 엄청 커 고추가 노각싹 좀 쌓여요 여기 두개 노각 그럼 이리 와 이래 이따 여기다 놓고 뭐 이런 날씨 정도는 더운게 아닌데 저게 저기 저게 노각이 누웠네 저기 저기 노각 두개나 있네 맛이 아까 했더니 낫을 확확 베어버려 줄기를 다 아 꽃이 많이 있구나 위로 올린 다음에 역시 머리 좋네 저 밑에 저 밑에 있다 오빠 저 뒤에 뒤에 저 뒤에 그 바닥에 누웠네 이즈와 여기다 놓게 또 꼬맹이네 그거는 아니 그 놀고 있는거 하나 있어 아 두개 했어요 여기 두개 땄어 또 없어야 이제 저기 저기 있다 이향아 거기서 보인다 여기 여기도 하나 있어 아니 요쪽으로 더 와봐 그쪽으로 또 있다고 어어 근데 왜 하나 놓쳤냐 어디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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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요건 아직 조금 더 커도 될거 같아 딱 딱 딱 아끼다가 똥대 아끼다 어 잘 먹을건 하나도 안오는데 됐어? 다 딴거에요? 그렇게 많이 없네 가지 다 땄어? 가지 다 땄어? 가지는 다 땄어 응 들고 와야지 이거를 오빠 저것 좀 들고 와 응 오빠 없어 이제 이야 꽃은 많이 폈는데요 이게 응? 열매는 그러니까 꽃이 엄청 많은데 가지 다 땄어 응 가지는 싹쓸히 했고 자 이거 들고 자 가자 들어가자 직원 저거 들고 와야 돼 act 그 멧집이 살았는데 저렇게 돼있네 이게 노각 오이 네 가지는 다 작은거야 난 4가지를 다 따고 이곳에 들어와, 철수 저거 담아서 봐올까 아니 토마토 따위이지 아 토마토 이따 따위다 그냥 절수해 철수하지 말고 가자 어 저거 저거는 꼬부라진건 죽은거야? 죽은거에요 죽은거 응 네 감낭 니꺼 들고가 그거 무거워 감낭은 제일 무거워 감낭이 아유 피망도 여요 썩었어 썩었어 피망은 오래 안 돼 장사가 장사가 안 되는게 아니라 안 잘랐어 이거 이거 좀 담아가야 돼 여기 다 못 들고가 맞다 맞다 여기로 손에 안 된다니까 이렇게 고집이 얘는 왜 자빠졌지 그거 놔둬 자빠진게 아니라 뿌리가 그렇게 생긴거야 얘 옆에 있는 애 때문에 자가 옆으로 누웠다 빨리 오더여 녹아 가있다 어때 따? 보여? 잘 보이네 나 그 높아서 안 보였는데 따 따 그릇을 가져와야지 이거 어디에 두고 가라고 따가운데 그지? 아이고 집에 가서 뺄게요 집에 가서 뺄게요 자 초당선에 오는 오이랑 가지를 싹쓸이 했습니다 이제 또 가지가 열려야 되겠죠 네 네 네 가자 네 이상 초당선 리프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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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這 靠